그녀의 진짜 얼굴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정유라씨는 정말 모든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완벽한 시나리오 아래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정유라씨의 두 얼굴을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든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이면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면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네 어린 척 모르는 척 아니면 진짜 어리고 모르는 걸까요? 저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판단해 주시죠. 그런데 정유라씨 지난 금요일에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 측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 청구 실제 심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어제 새벽 나왔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퇴근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구치소에 수감이 되지 않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거나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정유라라는 인물.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최순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핵심 주역 중의 한 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재청구가 과연 가능할지 또 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아마 기각된 것은 업무방해주라든지 공무방해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가 혐의 높지 않고요. 본인이 주범격이기보다는 아마 좀 종범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청구를 하려면 다른 것들을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들이요? 주류를 따지지만 수사원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인 거거든요. 내가 구속돼 있으니까 풀어놔야 된다, 풀려놔야 된다. 장시효 같은 경우도 실제 6월 7일에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서 진술들을 얻어내는 거고. 정유라한테 의미 있는 진술은 삼성부문 진술이거든요. 검찰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설프게 아니면 소명 못하고 입증 못한 상태의 재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 속에 정유라 씨가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함께 잠시 들어보시죠. 구속농장 기각되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잘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신지. 그럼 다시 또 제 오부라는 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좀 썼던데 이현중 논설위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검찰에서 지금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각될 줄 알았어 이러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게 일단은 지금 업무방해라든지 이대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외화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조사를 하겠다 해서 일단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혐의들을 빼고 그것만 가지고 급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영장 집행 같은 경우도 비행기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은 당연히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도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라는 혐의가 분명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법원이 당연히 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좀 작전을 좀 잘못 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녀를, 모녀를 같이 구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판사가 많이 판단한 것 같고. 그러면서 아직 어떤 도주 우려 자체가 일단 한국에 왔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좀 더 다른 혐의들을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마 저는 기각이 된 것 같은데.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면 아마 검찰은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유라다. 이 지점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증거를 찾아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머리 꼭대기. 정황은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재수사를 통해서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얼굴의 정유라. 정유라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가운데서 애가 정유라 씨 사진을 놓고 양쪽으로 화면을 나눠서 검은색 흰색을 넣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왼쪽.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시켰어요. 담복도 엄마가 입고 가라고 하고. 전공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유라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지. 그게 하나. 아니면 반대. 모든 걸 다 알고 변호사의 조력을 봐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고 온 것인지인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게 공연성이 뜬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장 기각되고 미승빌딩 앞에서 기자들 만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SNS에 글 올린 건 잘못한 건데 그게 공연성이 있는 글이든 누구를 향한 글이든 명예에서는 잘못한 거죠. 얘기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말. 일반인은 쓰는 얘기 아닙니다. 법조계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쓴 거로 봐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딱 넣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끼리 하는 대화죠.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피고인, 피의자가 됐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연성이라는 거는 명예훼손, 공연하게 적시하는 거를 공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일반인들은 잘 못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쓰는 단어들은 잘 쓰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죄로 보수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논성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가 있고, 무혐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떤 변호인이 지금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이경집에서 나오고 있지만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정유라한테 명예훼손 부분도 얘기를 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업무방해하고 어떻게 진술하라.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뭔가 답변할 때 뭔가 웃으면서 답변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다 부인하는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정유라의 성격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다 나머지 준비된 답변들이 아닌 변호사라든지 법률 조력자가 도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말을 알고 있고 표현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정유라 씨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희 특파원이 직접 덴마크에서 취재할 때, 또 이번에 항공기를 타고 합계에 탑승했던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의 눈이 마주치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해명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발언 자체도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자기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변호사랑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보면 연기한다. 내지는 전문적인 용어를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본인의 무거움을 주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TV 화면을 통해서 비친 정유라 씨의 기자회견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받으면 바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을요?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조금은 감안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안하고 한다. 실제로 알고 전혀 몰랐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까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나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도 모른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답변 내용으로만 발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하다 보면 조사 접견, 조사 참여도 하고 같이 하는데 가장 좋은 사람은 정말 짧게 답변만 하는 사람 좋습니다. 알다시피, 네, 아니요, 답변하고. 네, 아니요. 수사관들이 자꾸 질문하라고, 네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아마 정유라한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력자가. 그런데 하나는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정유라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는데 본인의 본성에 대한 성격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할 때 변호사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포토랑이 쓰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들어가버리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사람인데 굳이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답변은 준비가 됐지만 나머지 본인의 본성이라든지 카메라를 보는 모습, 미관을 찌푸리는 모습, 반복 얘기한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인의 성격 자체는 죽이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 갔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출퇴근 조사를 받든지 나중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본인의 성격 자체가 턱 튀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될 성격 같으니까 변호사,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결국 그러면 모든 것을 정유라 씨가 알았냐 아니면 엄마가 시킨 대로 나 그것도 몰라요라는 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의 모녀 관계에서 유치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승일 전 부장은 정유라 씨는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데이비드 의원은 두 사람 안 친해. 별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의 모녀 관계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좀 두 사람, 이 정유라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정유라 씨와 최순실 사이에 보면 애기가 잘 가지지 않아서 사실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정유라 씨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최순실이 정말 정유라한테 끔찍하게 했어요. 당시에 보면 정유라를 돌보는 사람이 5명 정도 모든 본인의 어떤 것들을 정유라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공주같이 컸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주변의 증언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정유라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최순실이 도저히 당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은 움직이고 박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유라에게는 그게 안 통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유라 그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그 성장하면서 엄마의 힘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리는 힘도 알았을 거고 또 나중에 재산을 갖다가 포기하라고 했을 때 신주평 씨와 관계 때문에 재산을 갖다가 포기하라 했을 때도 본인이 그냥 나와버리겠다. 그래서 신림동에다가 집도 마련해서 살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당돌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모든 것은 엄마가 했다. 모든 게 엄마 시켰는데 했다. 그런 성격하고는 아니다. 그럼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사람을 살았다라면 분명히 삼성과의 관계는 이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원되는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대와의 관계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수들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리포트도 제출하기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알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거기에 기자회견했다는 저는 무슨 과인지도 몰랐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어떤 화면 속에 비친 정유라의 모습과 실제 정유라의 모습은 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걸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다니는 과도 모를 정도의 아무것도 모르는 애엄마입니다라는 게 정유라 씨의 얘기인데 정말 정유라 씨가 아무것도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얼굴 이화여대 리포트 이거 오랜만에 보시죠. 예전에 보도가 된 건데 일단 맞춤법 원문에 따랐습니다. 맞춤법 틀리는 거 있는데요. 이게 정유라 씨가 원래 이렇게 쓴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를 마음속에 메트로놈 하나 놓고 달그락 훅 하면 이거 뭐냐면요. 리포트 내용이 말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키면 되느냐. 그 리포트입니다. 마음속에 메트로놈 하나 놓고 달그락 훅 하면 된다. 해도 해도 안 되는 망할 XX들에게는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이거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들도 안 쓰는 표현인데 대학생 리포트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로 보면 정유라 씨 진짜 리포트 하나 제대로 못 쓸 정도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잘 알고 파악하고 검찰에서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사람인데요. 박원호 전 승방협회 전무. 그러니까 가까이 지금 거리에서 정유라 씨를 지켜봤던 지인이었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 정유라 보통 아니니 수사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1월 3일 덴마켓 현지 인터뷰를 자청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한 장 없이 한국에서 그 대출을 다 갚았어요. 조세포탈이라는 부분도 독일에서도 세무서에서 세금 다 냈어요. 글쎄요. 본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까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총 두 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이런 한 장 저희도 날 쓰고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조세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대출, 조세포탈, 다 갚았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수준의 리포트를 낼 만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떡성하고 용의주가하는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글쎄요. 지적 수준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리포트를 쓰는 거 봤을 때는 초중학교 정도의 수준 같은데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은 아주 작은 얘기라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정유라 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맞춤법 이런 거하고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저질렀다는 그 뜻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머리라든지 상당히 뛰어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변호사가 암만 그 준비를 해준다 하더라도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다 정답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호사라든지 조력자가 원하는 답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은 상당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인 성격들이 있는 거고 그 성격은 뭐냐면 럭비움같이 막 푹푹푹 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들, 저는 쉽지 않은 모습인데 저 모습들을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포착을 하고 잡고 물고 늘어져야지만이 정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 이번 국정농단에 관련된 피고인 중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정의로 하십니다.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화면 보시겠지만 들어올 때 여유 있습니다. 잘못한 표정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검찰 호송될 때 보면 다리를 쳐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니들 한번 영장 청구하려면 해봐라. 난 나올 거야. 이런 여유도 보여주는데 어느 게 본 모습으로 보이세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20대 초반에 일단 정유라 씨가 어떤 용어가 있잖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소화를 못하면 용어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단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본인의 머릿속에 다 소화되어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떨리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조세포탈, 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또박또박 사실 대학 1학년들 붙잡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대학 1학년생들이 조세포탈, 대출 등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 다닐 때 거의 승만을 주로 했어요. 다른 어떤 수업은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성적도 보면 거의 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입에 다 붙어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순실 씨와의 그런 상황에 보면서 충분히 두 사람이서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 씨는 실제 현실적인 감각 이런 건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면 장시호 씨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굉장히 긴장하지도 않고 청문회 나와서 청문회 의원들을 갖고 놀 정도로 사실은 본인이 주도해서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실제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움직임 속에서 최순실 씨가 항상 했던 것들 누구하고 돈을 주고받고 재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본인도 상당히 재화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본인이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뭔가 본인이 좀 조절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유라 씨 국정문관 특히 2대 학사 비리나 입시 비리의 핵심인데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어온 정유라 씨는 일단은 자유의 몸이고 거기에 관여했던 2대 전 총장이라든가 5명의 교수들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갸우뚱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향후 향후 향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요. 내가 덴마크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국을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들 언제 입국할지 또 어디서 키울지 본인은 이제 곧 들어올 거라고 했단 말이죠. 보모랑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기국을 지시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구속이 됐었으면 기국을 안 시킬 것인데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도 꽤 있고요. 미승빌딩도 있고 지금 당장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는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면회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남북구치소에 있습니다. 면회가 최순실이 이제 매일 재판에 출정하다 보니까 면회 시간을 잡는다면 토요일날 가족 접견 면회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이니까 어제는 지났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정도가 좀 예상될 수가 있고요. 다음 토요일이요? 보기는 보러 가겠죠. 보기는 보러 가겠죠. 보기는 보러 가고 싶으니까 그냥 뭐 어떤 접견 장소에서 어떤 얘기를 못하면 녹음되니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얼굴 보러 남북구치소에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들 문제 그리고 엄마 문제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대리원담은 언제 찾으셨나요? 최대한 빨리 대리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계획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계획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맞으로 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면담 관련해서는 뭐 얘기 나오고 있나요? 어머니 면담 관련해서는? 네. 아직 없습니다.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의가 있나요? 제가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당연히죠.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한 면회 문제하고 아들의 양육 문제는 저희가 후속 얘기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엄마 대신 증거인멸 재산관리 자 일단 한국에서 지금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는 남편이었던 정유라 씨는 이혼을 했고요. 유일한 혈육인 정유라 씨 혼자 남았는데 그러면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어머니의 재산 뭐 일각에서는 독일의 숨겨진 재산이 있다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꼭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으로 보입니다. 구정 차장 네. 그런데 이제 저 증거인멸 부분은 본인이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머니를 돕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있는 자료를 폐기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도 수사를 했고 특검까지 수사를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증거인멸에 정유라 씨가 나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집안으로 보면 가장 역할을 했던 어머니가 지금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집안일을 거두는 일은 정유라 씨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아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나이 어린 아이를 떼놔야 되느냐 이런 동정 여론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대마크에 굳이 둔다라면 비용도 많이들 되고 빨리 데려와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구속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전략적인 측면도 숨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농단 또 관여인물 핵심인물이었죠. 사촌원인 장시효 씨와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또 다른 관심사인데요. 사실 이제 삼성동 자택 안에 장시효 씨가 최순실을 검찰에서 만났을 때 최 씨가 아이 그리고 딸 정유라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안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다 써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파장이 일파만파였잖아요. 과연 장시효 씨 앞으로 정유라 씨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장시효는 이제 곧 나오죠. 일단 지금 현재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지금요? 네. 만료가 되면서 이제 곧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효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순 씨가 여러 가지 어떤 뒷처리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시효 씨가 이제 특검에서 상담원 특검 도우미라고 활동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손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석방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도 사실 장시효 씨의 갔던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 어떤 스포츠 승만을 해서 대학 갔듯이 그거 그대로 따라갔고 사실 어릴 때 보면 장시효 씨가 정유라를 거의 같이 케어를 하다시피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최순 씨는 안에 있겠지만 저는 장시효 씨가 밖에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그 가족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 자체가 이게 지금 정리가 되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재산 관계가 그렇다. 재산의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장시효 씨만 해도 그 집안 재산이 거의 천억대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그 어머님이 굉장히 또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장시효 씨도 나오게 되면 이제 좀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 집안 전체를 좀 돌봐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하고도 충분히 만날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자신들을 가지고 뭐냐면 정유라도 지금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만나기는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바로 친했었고 그렇죠. 장시효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관심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정유라 만날까? 방금 전에 이혼종 의원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아버지와 제외를 하고 향후 휴일을 도모할까라는 어떤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예전에 채널A와의 단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속마음 쪽에서 말했는데 부가가 나타났지 결국 기회가 나름대로 중삼을 보면 성함을 그만로 더 못 나가겠다. 내가 선생님과 말이 많고 근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왕따를 많이 당했지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저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 들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하고 정유라 씨의 만남은 조금 상상이 어렵다. 정유라 씨는 상상하기 어렵다. 투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연락은 할 수가 있지만 만남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준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